예, 아, we saw some trick with a perfect ass. Very good ass, yeah. 아니,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는데, 수영복을 입었는데, 그 위에 이런 시스루를 입었어요. 잠깐만, 정신 차리고. 수영복을 입었는데, 그 위에 시스루를 입었는데, 완전 다 비치는 거예요. 내가 봐도 시선 강탈이야. 근데 진짜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 거예요. 완전. 그러다가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. 야, 너도 인정하지? 막 그러는 거예요. 그, 예, 그렇습니다. 너무 그렇게 막 불편하게,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나? 그냥, 그래, 눈이 가는 건 인정. 이해해. 근데 상대가 기분 나쁠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면 무섭잖아. 어? 솔직히 시선 가는 거 인정해요. 네, 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시선 강탈하는 그런 패션이 있으면 보게 되는 건 좀 사실이니까. 근데, 그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. 내가 그렇다고 그 시선 강탈을, 어? 이렇게 보면 상대가 느끼게 하진 마. 네 속으로 생각해. 속으로 생각해. 그걸 대놓고 막, 어? 여기서부터 36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보면 안 무섭겠어요? 아,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. 기분 나쁘지 않겠냐고요. 그치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시선, 시선 가는 거 인정. 감사합니다. 배설 끝 i'm missing you swim down deep i'll find